안녕하세요! 고요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경도 쓰고 잠옷도 입고 머리도 찐매 묶었어요. 안경을 쓰니까 눈알이 엄청 크다 졌어요. 엄청 조그만해졌어. 너무 웃기게 생겼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오늘은 핫핑에서 핫핑 서포터즈가 되어서 핫핑 옷들을 다양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잠옷으로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서포터즈가 되어서 핫핑에서 다양한 종류의 옷을 제공을 받았기도 했지만 핫핑에서 제가 제 돈 주고 몇 가지 제품을 더 사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번에 핫핑 옷들을 다양하게 입어보낼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제 키는 159cm에 몸무게도 59kg 정도예요. 그래서 굉장히 통통한 몸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는 어깨가 굉장히 넓고 숨통도 넓고 다리가 굉장히 근육형 하체 비만이에요. 그에 반해서 골반은 좁고 허리는 조금 얇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좀 다양한 옷 사이즈들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66 사이즈인 제가 핫핑의 옷들을 입어보면서 파울과 룩북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핫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원피스였어요. 샤랄라한 느낌이고 속치마가 들어가 있죠? 보면 윗부분이 스모크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고무줄이 아주 낭낭해요. 스케어넥으로 되어 있고 팔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팔이 얇아보였어요. 뒷부분도 스케어넥이면서 그대로 리본을 묶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요새 제가 제일 잘 입고 있는 요새 교복이에요. 아래는 치마 부분은 캉캉 원피스인데 엄청 길어서 발목까지 오고 보통 요즘 같을 땐 자켓을 같이 걸치면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자켓이랑 잘 어울리는 치마라서 아주 교복처럼 입고 있습니다. 브이넥이 깊게 되어 있어서 얼굴이 더 조그만해 보였어요. 이 부분도 허리에 밴딩이 잘 짱짱하게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팔부분이 낭낭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은 슬림핏이지만 그래도 꽉 조이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뒷모습은 밴딩 처리로 되어 있어서 허리부분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날씬해 보였어요. 이 앞부분에 랩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은 똑딱이가 있어서 안심을 할 수 있었고 옆에서 봤을 때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자켓이랑 입었을 때 색깔이 정말 잘 어울리고 핏 자체가 자켓이랑 찰떡이더라고요. 이 가방이랑 잘 어울려서 이 카키색 가방을 특히 잘 매주고 다녔어요. 아래 부분은 스커트가 칸칸이어서 편해요. 이거는 남자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원피스였는데 초록초록한 꽃무늬 가득한 치마예요. 이것도 나풀나풀한 느낌이고 앞부분에 트임이 있어서 활동하기 편했어요. 보면 옆모습이 굉장히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날씬해 보이고 볼륨감이 있어 보여요. 옆부분이 스모키 밴딩이 되어 있고 브이넥이 예쁘게 자리 잡고 팔 부분이 퍼프로 되어 있어서 좀 복고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코인백이랑 같이 매니까 진짜 복고복고한 느낌이라 예뻤어요. 허리 밴딩이 스모크다 보니까 엉덩이 볼륨도 살고 허리는 쑥 들어가서 되게 날씬해 보여요. 이렇게 스모크 밴딩인 게 보이시죠? 팔 부분이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서 러블리한 느낌이어서 뒷부분도 브이넥으로 파져있는데 이 끈으로 좀 더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어깨가 넓은 저는 좀 더 느슨하게 했어요. 코인백이랑 매주니까 정말 복고스러우면서도 예쁜 느낌이 가득하죠? 펄이 되게 얇아 보이지 않아요? 스모크 밴딩이 딱 허리 부분에만 있으니까 가슴도 볼륨감이 있어 보여요. 이건 정말 여리여리해 보이는 색감과 여리여리해 보이는 찰랑찰랑한 느낌이라서 여성스러운 부분이라서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색이 잘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괜찮았어요. 뒷부분이 리본을 묶을 수 있는데 이거를 풀면 이렇게 완전 널널한 통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좋았던 게 내 허리에 맞게 허리 부분을 누렸다가 풀었다가 할 수가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길이는 딱 발목까지 오는 정도의 엄청 긴 길이감이었고요. 이것도 코인백이랑 매우니까 색깔 때문인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성여성한 느낌? 속지마가 들어가 있는데 딱 무릎까지 되어 있어서 프릴이 달려있는 부분은 시스루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스케어넥이기 때문에 어깨가 좁아 보이고 자켓이랑 겁나 잘 어울렸어요. 팔 부분이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서 러블리한 느낌을 내고 이렇게 끈이 되어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땐 이런 느낌으로 꽉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약간 여리여리여리하게 잡아주니까 날씬해 보이면서도 여리여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끈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살짝 와이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뒤쪽으로 샥샥 묶어서 내가 원하는 정도에 맞게 끈을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스케어넥이다 보니까 어깨가 정말 좁아 보이고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셔링 부분이 앞쪽에 있는데 제가 사이즈를 좀 작게 시켰더니 셔링 부분이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팔 부분도 슬림피스로 나왔어요. 길이가 제가 시킨 원피스 중에 제일 짧은 느낌이었는데 종아리가 살짝 보이는 길이감이었어요. 허리 부분이 딱 슬림피시기 때문에 여유로운 느낌은 아니고 딱 날씬해 보이게 잡아주는 느낌이라 엉덩이 부분이 이렇게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부분이 보면 신축성이 없어서 허리 부분을 딱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팔도 슬림피시라서 꽤 얄씬하게 보이긴 하지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허리 뒷부분은 라인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볼륨감 있게 엉덩이를 더 있어 보이게 해주고 이거는 근데 사이즈를 잘 보고 사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어깨를 올렸을 때 좀 불편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슬림피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색깔 때문에 자켓이랑 잘 어울리고 브이넥이라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참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니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역시 저는 와이드 팬츠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팬텍으로 이루어져서 하이웨스트가 아주 높이 올라가 있어서 되게 키가 커 보이더라고요. 허리는 얇아 보이고 다리는 다 가려줘서 만족. 정말 하이웨스트라 옆구리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검은색 자켓이랑 찰떡이더라고요. 어떻게 입어야 될지 고민했는데 검은색이랑은 다 잘 어울리는 그레이 톤이었어요. 힙한 느낌도 나는 옷이라서 손이 좀 많이 가더라고요. 길이감은 발목에서 조금 더 내려오고 굉장히 하이웨스트라 나시를 입을 때도 뱃살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셔츠 원피스를 같이 매칭하니까 조금 힙한 느낌이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이라서 이 가방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제가 모자도 한번 써봤습니다. 잘 어울리죠? 특히 검정색 딱 달라붙는 상의랑 잘 어울렸고 이 검정색 가방을 맸을 때 잘 어울렸어요. 이건 정말 데일리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였어요. 부츠컵. 제가 시킨 건 발목까지 오는 길이었고 위에 상의를 러블리한 퍼프가 달린 옷으로 입으면 굉장히 데일리하면서도 러블리한 느낌이고 허리 부분이 고무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셔츠를 입어서 허벅지 부분을 가려주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핏을 연출할 수가 있었어요. 회전할 때 데일리하게 입고 다니기 딱 좋은 바지였습니다. 제가 시킨 건 발목까지 오는 길이라서 이렇게 발목을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되게 예쁘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셔츠들이랑 모든 다 잘 어울리는 바지였습니다. 흰색에서 검은색은 역시 언제나 실패가 없어요. 자켓이라 입으니까 겁나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사 갈 때 입어도 괜찮겠다 싶었고 이거는 반하이 정도의 길이었어요. 약간 허벅지 부분이 걱정이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입었을 때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부츠컷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종아리는 조금 끼는 게 아쉽긴 했었어요. 종아리가 살짝 끼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이렇게 발목을 내놓으니 좀 시원해 보이긴 했어요. 이것도 하늘색 셔츠랑 같이 입었을 때 데일리하게 잘 입을 수 있는 무난 무난한 데일리 룩이템이라서 평상시에 회사 다닐 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지난번에서 라이어파드 블라우스랑 같이 매칭을 해봤는데 이 치마가 진짜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트임이 들어가 있어서 양옆에 트임이 있어 걸어다닐 때 편하게 되어 있고요. 허리 부분을 엄청 담아주고 이것도 완전 하이웨스트라 키가 진짜 커보이고 날씬해 보여요. 허리 부분이 고무줄이면서도 자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뱃살 커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크 부분이 보이죠? 근데 또 뒤에는 밴딩이라서 엉덩이 부분이 볼륨감 있어 보였어요. 소라색 블라우스 이거는 이렇게 앞서 소개했던 스카트랑도 잘 어울리고 아까 앞서 소개했던 팬츠들이랑도 다 잘 어울리는 무난한 데일리 룩 블라우스였어요.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퍼프가 러블리하게 풍성하게 되어 있어요. 소매가 퍼프로 약간 러블리하게 되어 있어서 팔이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었어요. 핀턱바지랑 입으니까 요새 트렌디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었는데 핀턱바지가 조금 많이 커져서 어벙벙해 보이긴 하죠? 근데 다른 핀턱팬츠랑 입으면 정말 트렌디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 가방이랑 매치했을 때도 괜찮고 핀턱팬츠 색깔이 약간 군방색 같은 색을 입었더니 색깔이 딱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과연 나도 잘 입을 수 있을까 하고 입었던 건데 니트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연출이 되는지 아주 감동했어요. 제가 니트를 원래 잘 못 입거든요. 어깨가 넓어서 근데 얘는 축 떨어지는 니트 소재다 보니까 어깨가 굉장히 좁아 보이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검은색 슬랙스랑 같이 입으니까 약간 힙한 느낌도 나서 모자도 한번 써봤는데 대만족이었습니다. 부츠컷 청바지랑 입었더니 이것도 약간 힙한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모자도 한번 싹 써봤습니다. 가방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요새 요런 가방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쯤 가지고 싶었는데 요거 샀던게 후회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장가방으로도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크롭 기장이지만 생각보다 축축 떨어지는 핏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이 없고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날씬해 보여서 손이 잘 가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팔부분이 엄청 날씬해 보이고 은근히 비치는 시술이라서 좀 더 날씬해 보였던 것 같아요. 효자켓 진짜 사고 싶었는데 파핑해서 저렴하게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검은색 슬레스에 스퀘어넥 나시를 같이 매칭을 하니까 살짝 시크한 느낌으로 잘 매칭이 되었어요. 그리고 속에다가 흰색 나시를 같이 매칭을 해줬더니 조금 더 힙한 느낌이 나는게 아주 만족스러워서 요새 요러고도 좀 잘 돌아다녔어요. 요즘같이 비우고 추울 때 이렇게 걸쳐졌다가 덥다 싶으면 벗으면 되니까 딱 좋았어요. 있는 조제라서 시원하기도 했고요. 코인백이랑 매치하니까 되게 귀여우면서도 시크한 느낌이라서 좋았고 이렇게 윗부분 어깨부분에 살짝 스펀지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옷들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힙한 스타일부터 오피스룩 그 다음 데일리룩 샤랄라한 스타일까지 정말 다양한 종류를 같이 입어봤는데 다양한 연령층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된 것 같아서 더더욱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공유하실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그럼 더 소통을 하는 꼬라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